네번째 경기입니다 이게 다 온파에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어요 우카님 제발 굴러주세요 안돼요 왼쪽 2 어 내가 울 뻔했어 어? 아 아 아 잘 들었다 14 jump left 6 into half and right and break keep middle then left 4 and right 3 and right 3 jump right 6 into left 2 then right 6 into left 3 into right 3 long and left 3 어 굴렀다 어 굴렀다 왼쪽은 3건이 지금 한 번 덜어야 되는데 왼쪽 5, 4 아이쿠가 키블더러 맞으려면 돼 아이쿠 60. 그럼 왼쪽 3. 조심해. 중불로 뛰어. 오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. 왼쪽 5. 그럼 왼쪽 3. 어! 몇 초 걸리냐 몇 초. 끝! 아... 몇 초야? 몇 초야? 몇 초야? 몇 초야? 몇 초야? 좋았어 이번엔 완전 좋았어. 4등. 아... 쪘다. 아... 아... 목화장 잡을 수 있었는데. 아... 첫판에 굴러가지고 아... 아... 이거 4등 할 수 있으려나. 아... 일단 발로타기님이 내려놨어요. 이번에. 그러네요. 발로타기님이 내려놨어요. 발로타기님이 내려놨어요. 아... 몰라. 이거 지금... 3등권 박빙인 것 같은데요. 지금 3, 4, 5등이 1, 2등은 서로 앞돈여서 서로 놀고 있고 3, 4, 5등이 지금 박빙이네요. 기록이. 와... 아... 뭐... 캡틴님 멘탈은 모르겠어요. 그건 내 할 바 아니고. 그냥 갈리기만 하세요. 그건 내 할 바 아니고. 그린 잭터가 하나도 없어. 그린 잭터가 하나도 없어. 뭐 뒤번째 잭터가 하나도 없어? küçük 일 Rivers Baltimore. 다棒ieß는 1인2m 형님 Consortia.